1. 여우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성전의 규모나 성전에 입힌 금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일까요? 혹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교일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읽어줍니다. 여우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교를 모셔놓고 봉헌식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도열하고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갑자기 성전이 구름으로 꽉 찼습니다. 그 구름을 가리켜 여우와의 영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 머물 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보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다시 이곳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다시는 그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보다 더 영광스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과거 광야에서 혹은 성전에 나타났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요 상징이었다면 이제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의 성품에 그의 행적과 섬김을 통하여 마귀는 심판을 받아 떠나가고 온 인류를 구속할 진정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높은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고 예수 오래 믿은 자랑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과거의 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갈비찜에, 동태전에, 매운탕에, 햇열무김치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밖에 나가서 햄버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식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섬으로 온 가족이 여행 계획을 짜놓고 출발하려 하는데 진흙으로 하는 소꿉놀이에 미쳐서 안 가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를 볼 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잘했다 칭찬하고 업적을 기르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빛나는 왕관이나 사각물을 씌우고 그를 위하여 시와 노래를 짓고 죽은 후에는 이름을 추모하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꽃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 욕된 영광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무용지물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임을 압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조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임을 압니다.